어디 가세요? 사내 갈 일이 있어서 요청 중 오늘 출구 안 돼요 산사태 났어요 오늘 아무도 못 올라가 왜? 사고 났잖아 할머니! 뭐야 또? 여기서 자주 논의하는 사람이 있다더니 영광냄이신가 보네 금이다 야 산이 생각보다 깊네 안에 금... 구멍산에 맞먹는다고! 장기장님 화장실 변기 싹 다 바꾸셔야겠습니다 금으로 야 이놈들아! 비교에 금 노다지 맞아? 산사태 났다고! 못 들었어요 그가 어디 섰던 마이 보고 가지고 니 머리가 또리나! 앗! 근데 섰던 마이 몸이 또리되나? 할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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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! 은검 내! 이거 가지고 경찰서 송관장님께 보여드리고 반영이 총소리들 났답니다 여러 발 이 새끼들이 정덕군 미치겠지 대체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알고 산에서 총질들을 지금도 진짜 사냥 한번 해볼까 한글자막 by 한효정